예 광명하고 열이 나왔다는 거는 한번 너네 최고의 선수 2대2 한번 해보자 요 느낌이거든요 예 참소주님 안녕하세요 검캔님 화이트님 오늘 완전 빅경기죠 예 중국의 최고의 바이슨과 최고의 가엘 자 한번 빠껴 한번 할게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채팅창은 제가 안볼게요 이거 끝날 때까지 자 형님들 말씀 나누시구요 자 한 번 잡빳뜨려야 되고 한 번만 기회 잡으면 되니까 어차피 계속 맞아도 상관없어요 yeah 어차피 한번만 잡으면 되요 기회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굉장히 잘하네 시작이 좋아요 지금 여울군이 아 아 야 충전을 했어 아 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 좋아 됐어 그렇지 됐다 좋아요 주특기 나왔죠 우리 빈승객님 무한 한번 걸리면 거의 끝날때까지 해요 맞아주고 잡기 좋아 좋아 됐어 자 이렇게 하는거에요 어차피 한번 자빠지면 끝이에요 가일은 충전캐릭이라 예 뉴 같은 경우는 승용골을 바로바로 낼 수 있지만 가일은 그렇지 않아요 걸어 아 오 좋아 됐다 끝났어 자 그렇죠 아 좋아 시작 좋아요 자 좋습니다 아 우리 빈승킹님 아 나이스 1대0 자 22선승제 좋아 한점 앞서 가고 있고 좋습니다 시작 좋네요 좋습니다 시작 좋네요 자 요거 좋아 좋아 그렇지 아 다리 아 다리 안 맞았어 잡어 아 못잡았고 안전하게 던졌어 그쵸 광명이 가드 데미지로 죽일라구요 괜히 팔단 잘못했다가 또 안죽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 좋아요 압박 좋아 좋습니다 어 좋아 아하 괜찮아요 자 한번 봐 튕기면 자 1대1 자 1대1 자 1대1 자 1대2 자 1대2 자 2대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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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round 3 o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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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넬멜 아네anın 파 connected 장치 dw 다르 다르 자아 4대1 오늘은 채팅창 아예 안봅니다. 말씀 나누세요. 자아 4대1 자아 4대1 아멘 카드만 이 자랑 이번 나랑ø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5대1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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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! 아 이거 한번 같이 다시 맞을 수 있는 에너지였는데 아... 와... 아쉽다... 자 6대4 자... 연승을 좀 많이 해야 돼요... 예... 초반에 좀 많이 벌려놔야 돼요...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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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이게 좀... 자... 자... 벌려야 돼... 벌려야 돼... 벌릴 수 있을 때 왕창 벌려놔야 돼요... 나중에 또 광명이 포텐 터트릴 수도 있을 테니까... 예... 아... 아...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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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... 너무 서로 잘 하다 보니까... 네... 한번 씩 얘기하고... 연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! 아..이런.. 아! 네.. 아..이랑 한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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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대6? 8대6인가요? 박빙이에요 박빙 8대6 자 연승을 좀 해야되는데 자 음 좋아 아 아쉽다 아이고 역잡기 시도했는데 안맞았어 좋아 여울이가 이런 실수를 좋습니다 자 연승을 해야되요 한 2-3연승씩 조금씩 하면서 벌려놔야되는데 잘해요 확실히 아유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아하 아쉽다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잡아뜨렸어 좋아요 됐어 이제 끝났어 끝까지 무한만하면 이겨요 좋아 좋아 자 1킬씩만 하면 돼 서로 계속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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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고 그렇죠 아 좋아 9대6 흡 흡 흡 흡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으 대한 대 physicians 좋아 아다리가 아다리가 안맞았어 아다리가 왠지 안맞는 딱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야아 저거를 좋아 자아 기회 잡고 좋아 아아 아 아쉽다 자 그래도 9대7 자 2점 앞서고 있는데 야 여기서 벌려야돼 한번 치고 나가야돼 따라잡히면 안돼 아 한 3연승정도 하면 딱 분위기 좋아질거 같은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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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가 나와서 처음에 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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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riff 등장 아유 3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집중하느라고 조금 이따가 감사의 말씀을 자 다시 한점 됐고 요번에 여월이 잡자 요거 여월이 잡아서 자리바꿈 하고 좀 벌려야 되요 이거 좀 벌려야죠 이제 3점차 밖에 안나기 때문에 자 22선승제에요 자 오늘은 좀 자존심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되요 요거를 잡으면 제 예상으로는 서풍과 광병이 다시 나올거라 요거는 오늘 꼭 잡을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잡고 자리받고 가자 오늘은 꼭 이겨야되요 이거는 이겨야되요 아아악 하아 조금만 늦게 눌렀으면 내가 때리는 건데 아아악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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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아 빡빡하게 이겼다 좋아 자리바꿈 좋습니다 11대7 자 나가고 잠깐만 이거 이름 바꿔야 된다 자 자리바꿈 했고 좋아 좋아 한판만 더 이기자 분위기 좀 가져가자 자 전반전 끝 오늘은 좀 꼭 이기고 싶어요 어? 아 정말 아이고야 아 진짜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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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좀 많이 이겨놓고 채팅창 볼게요 형님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거기서 그렇게 점프 왜 했을까 아 더 짜게 할걸 더 짜게 더 짜게 좋아 절대 안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. 됐어 자 광명 한번만 더 이기자 한번만 광명 한번만 더 이기자 그러면 승기 가져올 수 있다 좀만 한 16승 7승까지만 올라가면 아니 몰라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최선 다해야 돼요 자아 아 아 독도하다 뺑뺑에 주냐 안주네 아 아 아 하 아 부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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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드라마님 슈퍼채킹 2만원 감사합니다. 나브라마님은 2만원에 후원했습니다. 2만원에 후원합니다. 자 오늘 개집중노드 14대7 더블스코어까지 만들어놨고 됐어 좋아 조금만 한 3점만 더 내자 이러면은 아 이러면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요 어제 같이 안정권 guerra gost 10분 rend 6 정도 너는 4점이 좀 안정 cumpl라는 Beaufort 아름다힘 합니다. 드셔보증 αν이 иджousse 보aje 보냭 aye 공구로 좋아 어우 팔이 아파요 이제 자 좀만 더 잡자 조금만 더 잡자 조금만 더 잡자 조금만 더 잡 clue 지더라도 팔 좀 쉬자 지더라도 끝까지 지치게 할게요 팔이 아픕니다 이제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자 이제 안전권 조금씩 들어왔으니까 자 이제는 좀 채팅창 좀 보고할게요 형님도 어떻게 뭐 괜찮아요 저? 네 저 괜찮죠? 오늘은 좀 많이 이기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하기 전에 꼭 이기고 싶은 경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좀 요걸 이겨놔야 서풍이 들어올거에요 어? 아우 잘잤나 너무 자신있겠나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자 할 때 서풍까지 끌어내 볼게요 요거 이겨야 서풍이 나오니까 어 이거 하지 말자 아까 잡더라 아 잡았어 아 아 아 아 아 이러지 진짜 아 아 정말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아 아 아 아 됐어 아 또 던지 아 참 아유 정말 아 자 자 15대 꼭 요렇게 이젠 됐어라는 말만 하면 자 잠시 편의점 바로 갔다올게요 다시 2 3 아이씨 아이씨 툭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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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아 приз 아주 아주 좋아요 16 대 8 자 아 됐다 이제 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아이고 이제 아닌가 좀 더 빡세게 해야되나 잠깐 6점 남았으니까 모르나 자 자 어이구 좋아 엄청 뛰어갔다 쓰러워 아 그래요? 아유 양폴레옹 왔구나 오늘 멋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유 좀 집중 많이 했어요 아 이제 조금씩 뭐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아 6연승 했나요 아까 예 아이고 아이고 MCM님 슈퍼티스틱 3만원 아 그 윈드리너님도 슈퍼티스틱 2만원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감사합니다 MCM님 3만원도 후원 아 너무너무 또 이겼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쪽 팀에서 예 좀 무너져요 오늘 왜 의미가 있냐면 후원금액부터가 달라요 오늘은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둔 게임이에요 이거 후원금액도 지금 2대인데도 4대4 후원금을 줬거든요 우리 그거를 제안했다는 거는 돈 많이 줄 테니까 좀 빡게 해봐라 요런 요런 의미가 좀 담겨있고 또 요 멤버를 이겨야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이제 서풍광명이 나올거야 아마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지기 싫었어요 예 굉장히 좀 잘하고 싶었고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채팅창을 거의 진짜 안 봤어요 예 자 역시 큰 돈 검은게임이 자 좋아요 우리 빈슨킹 딘도 지금 예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예 좀 편안하게 아이 됐다 요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솔직히 뭐 서풍을 좀 더 쳐요 예 항상 저번에도 5대5 였나 거기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5대5 이기니까 이제 서풍을 소환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졌어요 그래서 그 5대5 경기를 정말 다시 하고 싶더라구요 정말 예 좀 너무 아쉬움이 큰 경기여가지고 예 다시 하고 싶더라구요 근데 이제 2대2가 또 이게 또 빡게임 잘하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예 좀 예 좀 잘하고 싶었어요 예 자 오늘 좀 잘 되네요 예 예 좀 셈셈 할게요 이제 예 자 그리고 요즘엔 예전에 제가 음 신형님 방송에서 예 좀 아 아니구나 아 나네 예 이정도면 좀 약간 여유를 갖고 해도 되겠네요 이제 예 그래도 모르니까 깎임을 하긴 해야 하는데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잘 잡네. 아우 불과자마자 슉 나왔어요. 자 괜히 붙어서 그냥 쉽게 하려다가. 자 또 방심하면 안되니까 얼마 안남았어도 최선을 다할게요. 아우 다시 집중모드. 광명이 또 치고 나오네. 이러면 또 안되지. 오우 뭐야 이거. 자 아우 잠깐만 이거 이거 잘해야돼. 다시 집중 이거.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. 자 아 안돼. 다시 집중. 자 칭찬 안볼게요. 이거. 한 두판정도 그냥 쓱쓱하니까. 이렇게 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집중. 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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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자 뭔가 좀 안돼 자 이러면 골치아파져 이거 또 광명 쫓아오네 자 어우 이러면 안돼요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돼 자 17대 12 다시 5점차 방시하면 안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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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살짝 위험했다 경기도 광명 강력하다 어후 자 위험했고 어우 이렇게 아유 찍혔다 자 끊어야돼 끊어야돼요 이제 어 야 이거 비상이다 야 요렇게 되면 비상이야 비상 무조건 끊어야돼 이거 이런식으로 가면 안된다 야 아치한 사이에 또 요렇게 됐어요 자 4점차 밖에 안나 지금 우리는 지금 5점을 내야하고 자 골치아파 이러면 안돼 어휘씨 무조건 맞어 어 역잡기도 안되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아 난리 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아 잠깐만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 다시 3점차 됐어 이거 자 몰라요 갑자기 또 몰라 자 17대 14 이거 뭔가요 이거 지금 자 이거 끌어야돼 이제 17대 14 맞나요? 잠깐만 이게 17대 14 10대 14 내가 두번째 점수가 이게 아닌거 같은데 자 잘해야돼 오우 야 광미형 미쳤어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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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어 좋아 좋아 아 아 아다리 던질수있어 그렇죠 아다리 안맞았고 아 아 좋습니다 아 오 야야야야 이 시키 와 와 이걸 또 튕겨 잡는다 그렇지 W야 아 아 간만에 점수 냈어요 지금 네 아주 간만에 점수를 냈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면 안되죠 네 하 으 크흠 자 개집중할게요 또 아으 이거 어영부영하니까 이거 희한하게 돌아가네 끝날 때까지 그냥 채채채 못볼거 같아요 말씀들 나누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한 점씩만 욕심부리지 말고 한 점씩만 내면 될 것 같고 좋아 아이고 역작기 어? 아하 다시 3점차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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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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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점수 차이가 또 언제 이렇게 좁혀졌지? 요거 한 판만 이기면 이제 좀... 둘이 다 모르는구나. 아우, 팔 아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... 자... 아우, 아우. HS6 아~~ 이거 참 안들어가네 자아 됐다 아 이제 좀 마음을 좀 여유가 생깁니다 아 에 자아 아 900분이 넘게 지금 봐주시고 계시는데 자 어우 어 팔 아프다 자 마지막 가가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우 저 팔이 아파요 삼두가 좀 땡깁니다 자아 좋아요 아 아 아 아멘 자,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장풍이 빠른 쪽이 장풍이 빠른 쪽이 장풍이 빠른 쪽이 무력이 빠른 쪽은 남았죠 마무리 까지 짓도록 할게요 네 어우 어우 팔아버 자 자 끝까지 한판만 더 어! 아 변다 말렸어 레일 괜히 공격 들어갔네 아 진짜 아 그러니까 1호왕님 아 진짜 그런거 하다가 자 어 야야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또 아쉽네 아 아 끝까지 집중해야 돼 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는 6번 남았어요 3번씩 우리는 6번 남았어요 3번씩 자 아 저도 3번 남았으니까 예 저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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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دا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무조건 끝내야 돼 대단하네 구분inking 구분 radically 구분para 스트레칭 젝 젝 트레이 110 우주 조 d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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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 좋아 아 끝내야돼 그니까 놔두면 안 돼요 지금 5존밖에 차에 안 나기 때문에 곱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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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udies 연 Excuse me 됐어 자 끝냈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자 HELP 너무 힘들었어요 광명이 마지막에 살아날까봐 융중력 치고 나왔습니다 네. 오늘 정말 힘든 경기 광명이 손실간에 쫓아와가지고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아이고 팔이 너무 아프네요 광명이 확실히 저력이 있어요 한번 할 때 집중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부자님 차수자님 광명인 잘하긴 잘하네 하일리님 반다리 끝에 살짝 걸려 다행 그렇죠 광명도 약간 부담이 많이 됐었나봐요 아우 러버리가 굉장히 안됐군요 오늘은 좀 제가 잘 됐어요 그동안 맨날 팀전하면은 막 형님들이 많이 놀렸어 못한다고 자 근데 오늘은 좀 잘해가지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잘 됐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고 김종진님 예 이노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어리암우정님 아우 감사하구요 예예 천명 넘을 뻔 예 어떻게 잘 이겼네요 오늘 매치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헤엑 아우 와 닉 닉팔도님의 슈퍼체대 9000원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와 개치님 아 또 10만원 수원 너무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개치님 아 진짜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개치님 자 아이고 야 뿌잉뿌잉 한번 외칠까요 감사합니다 개치님 뿌잉뿌잉 자 감사합니다 자 닉팔도님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 또 수고했다고 요렇게 또 큰 후원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형님들 예 재밌었다 야 거무케 너 오늘 마음에 든다 하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이고 개치님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어우 팔아퍼 위대한 개치비 개치님 아유 자 거무케님이 절어야 웃음맨이 돼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진지야 예 그러니까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게 예 광명하고 여월이 나왔다는 거는 한번 너네 최고의 선수 2대2 한번 해보자 요 느낌이거든요 예 이거 너네 최고의 선수들 한번 이기겠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오늘은 빡게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아이고 우리 부하또니 슈퍼지틱도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소합니까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하돈이요 엄청 저에겐 큰 돈이에요 예 이런 후원금 모아가지고 제가 여러 좀 요렇게 중국 선수들의 또 스폰도 잡고 요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후원이 없다면 저는 중국 선수들만 기다려야 돼요 후원해주기를 그래서